드디어 투싼의 핵심 엔진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열어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제공할지 이번 영상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리입니다. 지난 15일에 4세대로 풀체인지가 된 투싼이 공개되었죠. 디젤과 가솔린 차량 엔진이 먼저 공개가 되었는데요. 현재 사전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첫날 1만 대가 넘는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하면서 현대차 SV 중에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현대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형 투싼의 핵심 엔진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전계약이 차주월일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초 10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 않고 바로 하이브리드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첫날 사전계약 대수도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3총사가 합산한다면 어쩌면 기록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스펙은 엔진과 같은 몇가지 부분만 제외한다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정보를 중심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 가격과 비교해 보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 가솔린 차량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트림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가솔린 차량의 가격을 먼저 살펴보면 하위 트림인 모던이 2,435만원 프리미엄 2,641만원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3,155만원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을 3,000만원 초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면 모던이 2,857만원 프리미엄이 3,073만원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3,467만원입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가격만큼 차이가 있는데 가솔린 차량보다 3,12만원에서 4,32만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하위 트림인 모던이 4,22만원이 더 비싸구요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이 4,32만원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3,12만원이 더 비쌉니다. 이 가격은 개소세 3.5%를 환산한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쓸만한 옵션도 추가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구요. 더 높다 또는 낮다 보다는 과연 이러한 가격 차이만큼 가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상보다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서 상위 차량 중에서 하부 차량이 제공되는 소렌토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싼과 소렌토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한급위인 중형 SB, 소렌토는 3가지 트림으로 제공이 되고 하이 트림 프레스티즈의 가격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는 4,074만원에 제공됩니다. 동일한 트림을 기준으로 하이 트림에서 6,77만원이 높구요. 중위 트림에서 7,36만원 상위 트림에서 6,70,000원이 더 높은데 가격은 상품에 대한 차이이죠. 준중형급보다는 중형급에서 기본 제공되는 품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예상보다 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 투싼의 하이브리드 가격에서 600만원 이상을 더 지불해야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추후에 출시될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도 소렌토와 비슷한 가격 범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형 투싼의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이 3,467만원인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최하의 트림이 3,534만원으로 투싼 하부 최상위 차량을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한급위인 소렌토 하부의 최하의 차량을 구입해야 될지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이 부분도 비교해 드릴게요. 공식적인 세부 제한을 포함한 품목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사전 계약이 시작된다면 한번 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가격까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400만원 이상이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지 이 부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여러분의 주행 환경과 총알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전기모터와 관련 부품을 추가한 것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알려드렸었죠. 반복하면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 분들의 소중한 시간까지 좀 아깝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게 지금 보시는 화면 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리지 못했던 두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7단 DCT 변속기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6단 자동 변속기와 적용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고성능 차량에서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DCT는 변속 충격이 있어서 이런 느낌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불편한 승차감을 호소하기도 하죠. 꾸준하게 개선이 되긴 하지만 DCT만의 느낌까지 달라질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 자동 변속기보다는 내구성 부분도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고성능을 추구하는 독일 3사의 고성능 차량에서도 DCT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행을 선호하신다면 저속에서 변속 충격이 좀 더 적은 하브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속기의 내구성에 있어서도 가솔림보다는 하브 차량 쪽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속 충격이 작아서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요. 전기모터가 꾸준하게 개입하면서 초반에 가속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솔린대비 좀 더 쾌적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기모터가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이라며 혼자 해야 할 일을요. 전기모터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0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230마력의 하이브리드 엔진은 단순한 계산으로 50마력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 1마력이죠. 정확하게는 75km의 추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나타내는데요. 단순히 보면 50마리의 말이 더 보조해주는 것이라서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저는 투싼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투싼의 다른 엔진 라인업으로 보는 것보다는 투싼의 가장 고속능급 차량으로 생각하는데요. 투싼에서 좀 더 짜릿한 주행질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차에는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리터당 3.7km를 더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만 주의해도 100km 이상을 더 달릴 수 있고요. 가득 채운다면 거의 200km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정속주행에 따라서 더 달릴 수도 있겠죠. 가솔린 차량의 연비는 리터당 12.5km고요. 디젤 차량은 14.3km, 하이브리드 차량은 16.2km이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가감속을 하시면서 가솔린 차량 이상의 연비가 나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투싼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친환경 인증을 무난하게 통과한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기타 혜택까지 포함한다면 200만원 정도의 초기 구입가격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신청 시기에 있어서도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의 연비도 1년에 1만 5천킬로 이상을 주행한다면 가솔린 대비 약 4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계산기를 조금 잘 두드려 보신다면 초기 구입가격은 높게 생각이 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매력이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약속했는데요.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아쉽게도 다음 영상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차이점을 좀 더 심도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재환님을 포함해서 요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격려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투싼을 조금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먼저 보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에 신차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